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성욱 고생 많네. 그렇네. 또 머리도 잃어갖고 더 춥지? 야 엄청 추워. 너도 깎아봐 한 번. 아니 아니. 야 뭐야? 어? 아니 아니. 남 깎는 건 괜찮고 너 깎는 건 안 돼? 어? 뭐야? 너 나 맘에 안 들지? 야. 왜 눈가를 그렇게 떠? 어? 야 장난이에요. 어? 야! 스님이 목탁 안 치고 사람 친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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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 사람 치는 거 맞지? 야 그만 좀 해. 지옥에 나가. 야 지옥에 나가. 지옥에 나가. 야 나는 환생하는 거야. 지옥 하는 게 아니야. 쭈꾸미로 환생해라. 쭈꾸미로. 야 너 지금 이런 때 아니야. 깜짝 놀라지 말고 잘 들어. 왜 왜? 오늘 여기 누구 오는지 알아? 누구 오는데? 수지 온다. 야. 오마이갓. 내 여자다. 내 여자다. 내 여자다. 베이드 한 번 시켜주셔. 베이드. 야 야. 그리고 수지가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얼굴 빨개지고 그랬단 말이야. 왜 이렇게 수지했던 애야. 옛날에 얘 지우개 버리고 장난감 버리고 애들 돈 버리고 핫커피 버렸는데 수지 마음은 못 버렸어 얘. 못 버렸어? 그래. 야 나 환생할 거야. 그만해. 내 버렸던 얘기 좀 하지 마. 넌 지옥에 나가. 나 환생한다고. 야 그만하고. 야 내가 프로필 보니까 수지 커피 만드는 그런 사진 있더라고. 카페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? 야 야. 걔 바리스타 됐나 보다. 야 걔는 그런 거 잘 어울려. 걔 그런 거 하지 않았어. 맞아 맞아. 그래. 잘 어울린다. 어 잠깐만. 야. 야 수지 가게 안 편해. 다 왔대. 다 왔대. 야 나 머리 괜찮아? 나 이거 단추 하나만 풀까? 야 야 야 야 너무 멋있다. 나 머리 괜찮아? 너 머리. 깔끔해. 깔끔해 깔끔해. 한 번씩 봐. 야 옷 좀 갈아야 될 것 같아. 옷 이게 아니라. 야 어느 게 낫냐 이게 낫냐 이게 낫냐. 야 혹시. 야 똑같은 회색이잖아. 야 잠깐만. 이거 쥐색이야 뭐야. 야 너 회색이 영어로 뭔지 알아? 뭔데? 그레이 새꺄.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뭐에 욕하지마. 그레이 하지마. 그레이. 야 우리 이거. 야 그만 좀 해. 어 야 잠깐만. 어머 얘들아. 저 아줌마 들려. 나야 나 수지. 야 굉장히 넓은 의미의 바리스타야. 너무 세상에 하나도 안 변했네. 야 일단 우리 자리에 앉아야 그래 그래 앉아야 야 너 같이 앉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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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남자들이란 거 참 아휴 다 똑같아가지고 같이 앉자고 그래 야 똑바로 앉아 알았어 알았어 똑바로 앉아 그럼 이렇게 앉으면 되겠네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엄마한테 혼났을 때 생각 슬프한테 혼났을 때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근데 수지야 응? 같이 오신 이분은 동찬인가? 아니 저기 나 일 도와주신 매니저분이신데 운전도 좀 해주고 수익 생기면 6대 4로 떼주고 뭐 고마우신 분이야 기둥서봐? 응 지난번처럼 도망가니까 빨리 나가있어요 좀 아휴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휴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 근데 인석이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 아 그래? 너 그때 나 대신에 도시락도 싸오고 아휴 그랬어 내 책가방도 들어주고 막 그랬었잖아 착했어 착했어 그래서 그때 고맙다는 얘기 참 하고 싶었었는데 다음날 바로 전학 가가지고 내가 그 말을 못했었네 맞아 맞아 뭐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고마운 표시는 해야지 그럼 다른 거 줄 건 없고 특별히 내가 무릎 위에 앉아줄게 야야야야야 왜 왜 왜 왜 왜 내게 가 너무 왜 왜 왜 왜 왜 아휴 아휴 왜 왜 왜 왜 내게 가 감사합니다.